신속하게 처리해드리도록 하죠 파우스트는 열차 타는 걸 즐기지 않아요 꼭 몸이 장소를 이동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의 시계는 시계가 아니며 워프 열차는 워프를 하지 않듯 소문을 흘려듣지 마세요 단태 소문의 모든 시작은 한 조각의 진실로부터 나오니까요 사실 파우스트는 청소를 즐겨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결과만 우수하다면 과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당신이 죽을 듯한 고통과 등과 교환하여 그들을 되살리는 것처럼 제게 비해서 당신은 스스로의 처지에 대해 질문이 없는 편이군요 아니면 그저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건가요? 언젠간 도시의 모든 비밀들을 모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다음 찬찬히 감상하는 거죠 파우스트는 도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걸 선호해요 이곳만큼 적합한 곳은 없는 거죠 종종 말 없이 사라지기도 하는 모양이다 녹음 종료 이곳도 점점 파악되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출발하죠 파우스트 파우스트 전투 시작합니다 지금은 조금 바쁩니다 신속히 처리하죠 약점 파악 완료 처리했어요 열차를 싫어하는 이유예요 파우스트 임무 완료 신속하게 하려 했기 때문일까요? 다음엔 좀 더 신속하게 끝내보죠 파우스트 이번 작전도 완벽히 종료 몇몇 분들의 불필요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파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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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글